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슈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2월 선진국 전략입니다. 2024년 1월 선진국 지수는 강보합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12개월 포워드 PER이 17배 중반까지 높아진 만큼 1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단기 되돌림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 유럽 등 비중 높은 국가의 통화정책 부담이 완화됐고 상반기 대표기업 이익 증가 기대감이 지수 하방을 제한할 전망입니다. 단기 지역별 투자 매력 또는 유럽, 미국, 일본 순을 유지합니다. 장기 투자 매력 또는 미국, 일본, 유럽 순입니다. 미국 IT 기업과 일본 증시의 동조화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1월 미국 S&P500 지수는 강보합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 밴드는 4,500에서 4,900포인트로 제시합니다. 1월에는 퀄리티주와 성장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업체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실적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대표 헬스케어와 내수주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전망입니다. 1월 유럽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예상 밴드는 4,350에서 4,700포인트로 제시합니다. 유럽을 1월 최선호 국가로 제시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기타 선진국 대비 낮기 때문입니다. 1월 지역별 차별화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로스톡스 50 지수를 선호합니다. 1월 일본 니케이지 수는 보합권 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구두 개입으로 N달러 환율 하락세가 준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미국 IT 기업과 동조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채금미 환율 영향이 제한적인 내수주를 선호합니다. 다음은 미국과 일본 추천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미국 포트폴리오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반면 대표 의약품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일라이를리를 재편입하고 견조한 실적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추가했습니다. 시그나와의 합병 무산으로 조정이 컸던 휴만화와 배당 매력이 높은 CME 그룹 프로그레시브도 추가했습니다. 일본 포트폴리오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스미토모 상사와 N달러 환율 하락에도 반등이 더뎠던 아지노모토와 메이지홀딩스를 추가합니다. 구체적인 미국과 일본 포트폴리오 기업은 왼쪽표와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에 있는 보보서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